250홀드 압축을 노려볼까? 운발 게임을 시작하지 망단 귀셋빈 벌써 400골드 되네 돈미세가 이걸 이 일러스트가 심장을 깬 보상입니다 똥공격 지스타 아마 항상 저는 아마 스트리머 부스에 짱 박혀있을 것 같은데 이 컨텐츠가 얼리 액세스 마지막 컨텐츠라고 하니까 이제 정발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안엔 알아서 하겠죠 정발을 아니 돈은 많은데 왜 이렇게 상점이 없냐 제가 아마 디스타 여기저기 돌아다닐 것 같지는 않기는 해요 제가 막 열심히 돌아다닌 타입이 아니라서 아마 트위치 부스에 좀 죽돌이로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 봉대를 되나무요 아 집타 될 기회 되면 현실 도내 선물하러 갈게요 아이고 뿌피님 만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집타의 아마 그때 이 여건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아마 아마 방송을 켜지 싶습니다 방송 켰다가 좀 구경해야겠다 싶으면 껐다가 뭐 껐다 켰다 할 것 같은데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션 타격 수비 강화실 장당 3천원 이벤트 풀 강화 인정 어 인정이요? 아 트위니셔니 선호소원 감사합니다 이벤트 풀 강화 인정? 물음표에 물음표만 봐야겠네 어 켈리? 잠깐만 켈리 붕대라고? 야 이거 빨리 아 잠깐만 이거 이거 진짜 저거만 나오면은 클리어 강이다 저거 뭐야 저거 걔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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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걔도만 나오면은 클리어 강이다 고개 고개 걔도 탑은 걔도다 이제 걔도 안 나오고 사실 좀 안 나올 것 같긴 합니다 언커먼 카드가 그렇게 쉽게 얻을 수 있는 카드가 아니라서 엄청 불안불안해 엄청 불담불안해 엄청 불안 불안해 집중 집중특 집중특 방어 고르기 조잣다리 집중특 유독이라도 있어야 되나? 육강령 잡으려는 집중특 썼다 와 땅골드 딱땜 너무 편안하고 유독 가스 4스택씩 쌓이는 거 너무 편안한데 유물 쨍쨍한거죠 보소 이거 진짜 걔도 2장만 나오면 바로 클리어 가기다 이차 처분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폭주를 넣냐 마니아 요 정도? 아니 어디서 이런 쓰레기만 모아봤대? 진짜 쓰레기만 모아놨네 개도 찾아야 되니까 전투를 좀 합시다 여기 엘리스도 있고 상점도 있네 3일 천하님 대원님 반갑습니다 도구로삽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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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휘토님 몸 건강하게 조심히 다녀오세요 구독 정말 감사합니다 가끔씩 휴가 나와서 놀러오세요 구독 정말 감사합니다 귀재피 전략가 전략가 넣을까? 지금 똥공격 단투 집중 고개 정도면은 전략가 쓸만할 것 같아요 어 귀재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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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규제삐! 어흐 마이 갓 규제삐 유리간이야 진짜 여깄다 구알루 감사합니다 진짜 상황이 좋은데 조금 더 좋아져야 돼 아니 지금까지는 상황이 좋긴 한데 아직 아직 많이 모자라다 전혀 진짜 걔도 나와야 되는데 미치겠네 하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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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순에서 방어 구하나 손해 봤네 서순에서 방어 구하나 손해 봤네 그 손해 본 방어 구 때문에 못 잡았어 방금 아 돌겠네 엘리트까지 가면 위험한데 게임 렛아닌만 하시냐 유독 가스 아 개박치다 아니 진짜 좀 개노답게 엠트 어디 안가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집중 유독 아 그걸로 방어도를 챙기는 게 좋았겠네요 아 아 아 엘리트 너무 위험한데 아 끝까지 안 나온다 미치겠다 단투 하나 더 써야되나 아 아 너무 노답이네 북머 찾아야죠 북머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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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곰의 꽃님 반갑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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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뭐야 이게 참네 전마가 유독 가져가면 어떡하지 고개에 나오는 꼬라지가 가건이죠 진짜 걔도 있으면은 심장까지 다 뜯어버리는 덱인데 으 으 으 으 으 자 빛사일런트는 유독 가스 같은 것들 때문에 소비만 하면 이길 수 있어요 대게 수비 들어왔어 소비만 하면 이길 수 있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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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총맨은 트로우 방해하니까 좋은 선택이 아니죠 게도가 진짜 으아.. 그 판단에.. 불 땅 차님 반갑습니다. 프리즈는 뭔가? 아이처 때리자. 아이처 때리자. 아이처 때리자. 이기는 걸 왜 돌리고 있었지 근데 사일런트 하는 이유는 덱 돌리기 위해서지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독바 불타 죽죽죽 반구 반구만한 게 없어 보이긴 한다 아니면 그냥 저거를 갈까? 커피드리퍼 뭔 종이에요 님들 종같은 소리 하네 진짜 종 절대 안함 팔로만 샀냐 힐 여기밖에 없네 세상에 세상에 진짜 종 저거 싹 쟤야 돼 수빈 occupied 적극에 수고하 아 아 nem 야야야 터진다 터져요 방 방 예시 마름세라도 나오면 집어야 될 것 같은데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주니님 안녕하세요 오우야 룬 반고 카운터 나왔다 아니 저렇게 심한 룬 반고 카운터가 있으면 어떡해 부적 아악 장하다 부적 부적이란다 아 저거 약파까지 거니까 노답이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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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장이나 들어왔죠? 아 룬 필요한.. 아니 룬반구라서 볼 수가 없네 아 룬 룬 잡았네요 아무튼 단부사는 넣을만 했다 작은 상자의 가방까지 총래가 진짜 나버렸네 넣어야 되나? 덱 이렇게 잡고 불어나기만 하는게 좋은 상황이 아닌가 끝까지 퍼스 있다 으.. 개노다팬드 흑루베 reinvent.. 개노다팬 키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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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이런 자가만 아 너만 운반 아니 이 게임 화면을 수록 놀랍다 정말 와 와 아니 잠깐만 아니 아니 진짜 아니 진짜 제발 좀 왜이러냐 이거 게임 아니 진짜 좀 제발 네 유사 게임 진짜 일러스트는 심장 잡으면 보상으로 줍니다 케이지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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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림 받았습니다 아 저 놈의 인공물만 왜.. 아니.. 아니.. 엘리트 하나 더 갈까? 아씨.. 갑자기 빡치네.. 잠시만.. 벗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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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발돌림이라도 하나 했으면 좋겠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사이클이 막혀버리면 그때부터는 지금처럼 후비만 하는 것조차 막혀버리는데 그거 진짜 욕심부리다가 일망치는 꼴이라서 괴도가 왜 안나오냐 곤충 박제술을 하고 왔습니다 얘도 끝까지 안나올 것 같은데 발돌림 살까 고맙습니다 아멘 아 아 한 세월 동안 피하겠구만 귓집 피자고 또 틀어버려야지 그냥 총매량 잡히면 내다 버릴 거예요 폭촉은 써야 되니까 폭촉 나오면 그때 갖다 버릴 거예요 사과의 슈퍼벅 총 어차피 깨어난 자는 혼자 힘으로는 외관이라서 그냥 이렇게 가면은 못 잡을 것도 없어요 음... 진짜 끝까지 걔 돈을 안 주네 진짜 제일 중요한 카드인데 심장도 폭촉이는 잡죠 아니 님들 왜 이댁에 폭촉 있는 걸 무시해요 상관상 팬은 어떻게 잡지 걔네는 인공물도 있는데 창과 방패가 짐보스잖아 아이고 상공객님 포스팅 감사합니다 나 왜 폭주 있는 줄 알았지 아 야 아니 똥공격 수준 나왔죠 거기서 탐플 집었으면은 뱀녀한테 독백이 깨졌겠죠 곤박 방패에 적용됩니다 총매로 드나스 잡고 나면 되죠 진짜 고개 징그럽게 빨리도 아니 진짜 아 못했어 나한테 붕대를 준 선탑한테 욕할 순 없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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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 영상에서 만나요. 이번 영상에서 만나요. 저거 방어도 올린 다음 턴에 때리나? 그래도 약화 걸려있다. 아니 왜 안 때려있어? 아니 누가 때리는 거야 지금? 누가 때리는 건지 알 수가 없네. 으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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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아... 지금을 위해서 지금까지... 드디어... 드디어 나갔다. 으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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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.. 그래도 약화 걸려있다. 핸드... 핸드... 핸드 진짜 첨탑이 첨탑한다. 그냥 이 정도 되면 놀랍지 않습니까? 이 정도 되면 놀랍지 않습니까? 아니지만... 이 정도면은 안 outdoors지 않으니까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우 고개씨 그래도 두 장 찍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번엔 60틀인가? 아 이번에는 버프구나. 진짜 핸드 너무 그지 같다. 뭐 언제나처럼 천탑이 천탑하는 거지만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진짜 개도 이렇게 나오는 턴이 한 턴도 없었다니. 한 턴도 없었다니. 아니 이게 이거는 그냥 진짜 재수가 많이 없었다. 그래도 개도가 나온 게 어디야. 그래 사실 이거 개도 안 났으면 치는 거였는데. 탑은 질긴 붕대다. 마지막에 개도뿔 나오는 게 킬링 포인트네요. 3,297점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